커무나티비 시승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들 주변의 성격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괴팍한 성격의 특성을 알아보고 대화상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괴팍한 성격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더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지 아니면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괴팍한 성격은 자신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영향받지 않으려 하며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때로는 세상과의 마찰을 줄이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팍한 성격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직설적이거나 감정표현에 서툴러 보일 수 있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렵거나 오해를 사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잦아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괴팍한 성격은 특정 직업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적 사고가 중요한 창의적 직업이나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위치에서는 괴팍한 성격이 오히려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력이 중요한 직업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괴팍한 성격이 극단적일 경우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괴팍한 성격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될지 아니면 장애가 될지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러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괴팍한 생각에 관한 대화입니다. 괴팍한 성격이란 게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주관이 확실하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세상 속에서 자기 길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건 맞네. 근데 괴팍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잘 안 맞으면 외로울 수 있지 않을까.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 맞아. 그게 문제일 수 있지.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타인과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니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커. 그럼 직장에서는 어떨까? 괴팍한 성격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어. 만약 창의성이 중요한 직업이라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괴팍한 면이 장점이 될 수 있거든.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팀워크가 중요한 곳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음. 그럼 장기적으로는 괴팍한 성격이 정신 건강에 나쁠 수도 있겠네. 주변과 자꾸 부딪히면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은데. 맞아. 자기 성격을 지키는 건 중요한데 너무 극단적이면 고립감을 느낄 수 있고. 그게 결국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도 있어. 결국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 결국 괴팍한 성격도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구나.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도 자기 개성을 지키는 게 관건이겠네. 정답. 괴팍한 성격이 세상을 살기 쉽게 하느냐. 어렵게 하느냐는 결국 그 성격을 어떻게 다루고 조율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지.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이 있어. 먼저 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 괴팍한 성격이 있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왜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됐는지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맞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가끔 그들의 직설적인 말이나 행동이 상처를 줄 때도 있잖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 그들이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 오히려 그 성격 때문에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일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해. 그럼 갈등이 생길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하기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까? 맞아. 갈등이 생겼을 때는 피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중요해. 그런데 이때 대화의 방식이 중요해.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입장도 명확히 표현해야 해. 중요한 건 서로의 의견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하고 서로 이해하려는 태도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 그러면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마음을 열 수 있겠지. 그렇지.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고 칭찬해 주는 거야.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칭찬해 주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어. 이해와 존중 그리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겠네. 쉽진 않겠지만 노력하면 괴팍한 성격의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노력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결국 사람마다 다 다른 성격이 있는 거니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사례를 통해 괴팍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할게요. 1. 스티브 잡스와 레프틴 스티브 잡스는 천재적인 혁신가였지만 그의 괴팍한 성격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잡스는 매우 까다롭고 직설적이며 때로는 무자비한 피드백을 주곤했습니다. 그와 일하는 사람들은 자주 그의 비판에 상처를 받았지만 많은 이들은 그와 함께 일하며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잡스와 일하는 동료들은 그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가 지향하는 높은 기준과 열정을 존중했습니다. 특히 잡스의 피드백이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또한 팀원들은 잡스의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가 지적한 부분을 개선하고 발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잡스와 그의 팀은 애플의 성공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영화감독이자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은 매우 까다롭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촬영장에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지시하며 반복 촬영을 통해 완벽한 장면을 만들려 했습니다. 리는 종종 스태프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지만 그는 예술적 성취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채플린과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은 그의 열정과 예술적 비전을 존중하며 그가 지향하는 완벽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태프들은 채플린이 요구하는 높은 기준이 영화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고 그와의 협업을 통해 그가 추구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플린은 그의 예술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었고 스태프들은 그의 영화가 성공을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이 두 사례는 개파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력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함께 공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강점을 발휘하게 돕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맞아. 스티브 잡스와 찰리 채플린 사례를 보니까 정말 이해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끼게 돼. 괴팍한 성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말이야. 그렇지. 결국 사람마다 다 다른 성격이 있고 각자의 장점을 잘 이해해서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나도 앞으로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일할 때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보려고 해. 그러니까 결국 어떤 성격이든 그 성격을 어떻게 다루고 적응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자. 괴팍하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인간관계든 일관계든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 앞으로도 우리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좋은 팀워크 만들어보자. 그러자.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좋은 방법도 찾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괴팍한 성격이라도 결국 협력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우리도 서로 성격이 달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 앞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게 노력해보자. 그럼 우리 같이 힘내서 더 좋은 관계와 팀워크를 만들어가자. 어떤 성격이든 다 받아들이고 이해해보려는 노력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야. 좋다. 오늘 이야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 앞으로 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과도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해볼게.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더 나아가자. 그래. 그렇게 하자. 앞으로도 언제든지 고민이 있으면 이야기 나눠보자.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완전 좋아. 그럼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자. 오늘 대화 정말 고마웠어. 나도 고마워. 다음에 또 봐. 여러분들 재미있었습니까? 구독은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